김진경 본부장님은 또 어떤 업종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저는 오늘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류 콘텐츠의 인기는 여전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웹툰이라든지 드라마, 엔터게임,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계속적으로 신압된 당세에서도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전세회적으로도 우리나라 이렇게 조금 어떤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인기가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관련주들이 한 차례 상승효력 보이고 조금 단기 전조정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래도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콘텐츠에 대해서도 워낙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수요로 증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시국으로 좀 따져봤으면 여전히 또 비대면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의 좀 생활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시국에 대한 상황도 반영을 한다면 콘텐츠 관련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글로벌 OTT 가입자들도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입자들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는 워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플랫폼 회사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룰이나 어떤 성과도 기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특히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도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국내 콘텐츠에 대해서 원하는 수요 증가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장기적인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안에서도 뭔가 좀 타픽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뭘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드라마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에 이렇게 드라마 쪽 부분 안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들이 에콜티비라든지 해외 OTC가 국내 진출하면서 수요망에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판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에서 매출 증가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신규 콘텐츠를 통해서 확장성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들은 인기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는 빈센조가 있죠. 빈센조도 넷플릭스 도움 조건으로 현 판매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처리 망우 등으로 흥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동안 인지도가 낮아왔던 작품들도 판매 단가를 높이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지역발 판매를 통한 매출 성장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출 차가 계속 다루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인 면에서도 판매 호주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해서 워낙에 인기가 높고 또 판매 단가도 가파르게 상승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는 조금은 여유 있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해서 이용학과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콘텐츠 종목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은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이재규 대표님은 코로나 진단 키트로 아이큐어를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